우리 상대역이었던 심의색 에러에서 배우 박서함씨와의 케미도 한몫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도 어떻게 케미가 잘 맞았어요 연기 케미가? 그냥 진짜 친구였죠 거의. 근데 실제로는 몇 살 차이예요? 실제로 이제 8살 차이가. 몇 살 차이는 어깨 좀 나는데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인상적인 연기하고 또 팬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오래가잖아요 실제 관계도. 네네네 맞아요. 지금 좀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? 네 완전 사실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박서함씨가 조금 어린 건가요 그러면? 아 제가 성숙하다고? 네가 성숙한 걸로 합시다.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. 두 분이 옷장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? 아 옷을 같이 입어요? 아니 이거 뭐 제가 훔쳐오기도 하고 야 진짜 찐친이구나. 반납하기도 하고 빨아서 제 친구들 집에 가면 무조건 막 옷 야 이거 내가 입는다. 나중에 갖다 줄게. 그리고 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제가 조금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이제 워낙 몸집이 크시잖아요.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이 나오더라고요. 성함씨는 우리 재찬씨 옷을 못 입네요. 그쵸. 일방적으로 뺏을. 일방적인 거네요. 그쵸. 이게 피지컬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아 그러네. 형은 형이네. 그래 아유 입어라 이러고 이렇게. 그리고 다시 반납해놔야 돼요. 빨아가지고. 아 알아서.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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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